탑독의 제롬입니다. 네, 마이크가 잠시만요. 아, 이 시작부터 우리 음영 사고인데 사고는 아닐 거라고 믿고요. 준비됐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탑독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제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랩을 맡고 있는 아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한솔입니다. 호준. 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호준입니다. 다음은 피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탑독 리더 피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독 리더 피곤입니다. 비주. 네, 안녕하세요. 탑독 비주입니다. 야노. 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랩과 작곡을 맡고 있는 야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도. 상도. 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도입니다. 낙타. 네, 안녕하세요. 탑독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낙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탑독 친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 나왔으니까 우리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이. 탑독 쿡! 안녕하세요. 탑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탑독 첫 번째 정규 앨범 퍼스트 스트릿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팬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호준입니다. 네, 지금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1년 만에 공백기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정규 앨범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규 앨범 타이틀이 이번에 퍼스트 스트릿인데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해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규, 첫 번째 정규 앨범 1집 퍼스트 스트릿은 네, 지금까지 탑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담긴 앨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에 또 보니까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멤버가 앨범에 참여하셨죠? 네, 야노입니다. 일단 저와 낙타영과 아톰 군이 멤버 참여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굿모닝이라는 곡을 프로듀싱했고 낙타영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라는 곡을 프로듀싱했으며 그리고 아톰 군 같은 경우는 모든 곡에 있는 랩 작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곡이 선샤인이라는 곡이죠? 그것도 앨범에서 속된 곡이죠? 네, 상도입니다. 곡 속에 좀 간단히 선샤인은 내리쬐는 햇살을 사랑하는 여인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비트에 리드미컬한 멜로디로 재치있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세레나들 곡입니다. 아, 세레나들 곡이군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었죠?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굿모닝이라는 노래인데요. 썸타는 남녀의 관계를 배경으로 만든 달달한 노래고요. 제가 처음으로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공개됐을 때 처음으로 편곡을 도맡아서 한 곡인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곡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다음 곡 굿모닝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해주시면 됩니다.